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강간의 말씀을 통하여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정능과 모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단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옵소서 선포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 중개옵소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드레페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프를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되시니 내 친구되시니 내 해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신 많고다 귀한 변명에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영령을 주시니 그 영령을 주배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그 영령을 주시니 그 영령을 주시니 그 영령을 주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사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바람이 이십사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제자로 새어나가는 이십사 제자들의 삶 속으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2도 강단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교회와 영적 호두를 맞추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체험으로 각가정 세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이루어 주옵시고 선지자적 사명과 영적 치유자로 예틀에서 새틀로 응답받고 형통케 하옵소서 궁율이 풍성하신 주님 수많은 환란 중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대결과 갈등을 띄고 있는 우리나라를 복음치유에 입사 제자라는 성취될 언약의 원단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나라 복음화를 선두로 행하는 제사장 나라의 중심에 예원교회와 사단법인 회민피아인주 유니월도 함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 해외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인만웰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연기된 세계 선교 대회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랩놈트부터 시니어까지 나의 선교를 찾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구원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체험하며 1인 1교회와 운동이 전성도의 삶 속으로 확산되며 열매맺는 주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천명 사명 소명인 본당 헌당과 237나라 보금화를 실현하는 보금의 완주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빛의 경제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도록 형통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원 공동체와 국내외 선교 현장을 관장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맡으신 모든 직분 속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온전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강단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제123 알루티시 응답을 체험하며 237 시대의 주욕으로 당당히 세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흐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모든 흑암은 권세많으신 예수 그리스대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성취자 되시며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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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1인1 교회화 운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도 자료를 판매 배부하는 전도 마켓이 본당 2층 로비에 마련되었습니다 1인1 교회화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예배 후에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확산 방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산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정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여러분 when you say that your hine rond 우리 성령의 방이 나의 삶이 무명한 이 경치에 우리 심심ец에 사시다 우리 presented Him 우리가 회복한 생명 해외 호쇼 우리 maken 우리 성령마일 밝아서 내 바람 빛뻔 찬양해 두 번 다시 너내로서 새롭게 가질해 소신여의 성령이 영령을 새롭게 가질해 주님의 은상, 내 여수성, 우리 정렬한 나를 가짓고 성하오, 하하하천, 세상 정신을 거룩해 주님과 영광과 살리라, 목적 소련과 나이도 우리 정렬한 나를 가짓고 우리 정렬한 나를 가짓고 우리 정렬한 나를 가짓고 생생병 주션보전 주님의 성령이 나의 속 제 영생 살기, 여여도 주님의 은상, 내 여수성, 동성 찬송한 일, 하하수성, 우동성 주님의 성령이 나의 속 제 영생 살기, 여여도 주님의 은상, 내 여수성, 동성 찬송한 일, 하하수성 우리 정렬한 나를 가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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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을 전파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상을 그야말로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덕이 좀 거북한 표현들이 그야말로 전 세계 이슈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이 번역 한계를 못 넘어가지고 한 번도 이런 큰 대회에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 번역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백인들만의 잔치라고 하는 이 잔치 아카데미 상에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 상이 뭐냐 사실은 작품상 이 작품상인데 이걸 받았다 세계 최고의 영화 작품상을 받았다 이게 놀라운 거에요 우리나라 영화로는 92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의 후보가 되었는데 후보가 될 정도가 아니라 4개 부분을 싹 다 그렇게 수상을 했다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 수상식에서 밝힌 수상 소감이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른 영화인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이 주관을 밝히면서 모든 그야말로 감독들 사람들 감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독상을 수상한 후에 밝힌 소감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허리우드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이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같이 아카데미 지인 부분 감독상의 후보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독상을 받고 그를 향해서 경의를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영화를 배울 때에 영화를 배울 때에 마음속 깊숙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그 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저기에 위대한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딱 길이 박수로 팍 쳐서 그 마틴 스코세이지가 큰 감동을 받는 모습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 길이 박수를 받았어요 요즘 그래서 허리우드에서는 이 봉준호 감독이 핵인사가 되죠 핵인사가 모든 영화들 관심과 그야말로 이 애정을 보이긴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가진 전문성과 이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보여준 여유와 이 나름대로 이 감동을 스피치 이런 말들 이걸 우리 랩런터들이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랩런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 수상을 그야말로 축하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게 뭐예요 가장 아쉬운게 이 전세계가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영적인걸 전혀 몰라 이게 뭐 뉘에이치다 무슨 뭐 삼단체가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떻든 영적인 영적인걸 다 사장 사람들은 뭘 모르잖아요 영적인걸 전혀 몰라 영성이 없어 영성이 없어 전문성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지만 이것을 완성시키라 그러면 영성이셔야 돼 또 우리 랩런터들이 지금 자로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의 영적 서밋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랩런터들이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으로 전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야죠 사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EMS에 졸업식을 하는데 EMS에 내가 졸업식 해마다 가거든요 유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축사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말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 봐야 백 몇십 명 통틀어 졸업생은 몇 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말이에요 오래 다니는 아이들은 8년 보통은 4, 5년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영어를 그냥 유창하게 해요 인사부터 처음 끝까지 다 영어야 그냥 이야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지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이목사님은 소설을 이승을 사진을 다 외우더니 말을 못해서 식사를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애들이 말해 영어를 잘 잘 잘 잘 하니까 이야 어렸을 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영성과 전문성을 계속 교육을 시킨다니 이 EMS 출신들 중에 시대식에 이물 나올 것 같다 기대가 돼요 일단 영어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학 다시 들어가면 영문학과 말고 영어 해완과 가려고 해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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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외 가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식사를 시킬 정도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뭐 소스를 뭘 설려나 얼마나 구울까 복잡하게 말하는 그걸 다 말할 수 영어 영어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식사를 못 시킬 정도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나머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어가 영어가 한이 맺혀 있는데 아이들 시대에 살린 인물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세계위에 봉준호 같은 이런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랩노트 가 나올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어휘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어휘를 이루는 삶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어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어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에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사역을 시작 하면서 하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가져주셨던 세 가지 영적 정체성 세례요한이 왜 사느냐 사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 정체성 이걸 마태복음 3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졌던 두 가지 영적 정체성 이 두 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영적 정체성 말레기 3장 1절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엘리아 엘리아가 성천하는 사람이요 이미 갔는데 마지막 때 엘리아를 보내갔다 이 주의 길을 예외로 온 이 세례요한의 사실이 엘리아예요 이 세례요한 준비를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이 지금 딴 데로 가 있는데 세상께로 가 있는데 사단에게 가 있는데 이걸 다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게 한다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에서 이 세례요한이 이런 예언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선포자 선포자 설교자 설교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성교가 가까웠는데 라 티칭은 그냥 가르치는 거는 칠판 놓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 가르치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티칭이라고 그래요 훈련 그런데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또 성령과 불세례 알곡과 죽종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존 드 프라핏 존 드 프라핏이 뭐냐 선지자 존 드 프리츠 존 드 프리츠 바로 설교자 존 드 베프티스트 세례를 베푸는 자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초림하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제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왔다 똑같은 거에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 13절로 15절 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의 이소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사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11절로 보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들기 이 말은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거든요 종 될 자격도 없다 신들 자격도 없다 마곰 1장 7절로 보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통 손님 오면 팔레스타인에는 신발이 뭐요 전부 다 세례바 쪽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손님 오면 앉아 놓고 종들이 무릎 꿇고 신발 풀려 신발 푸는 것도 난 감당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보면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왜 땅에 왔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당시 이스라엘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영적 허감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 실제로 그 사역을 세밀하게 세례요한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절대 착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다 보려옵니다 지금 말이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떻냐 세례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이야 어마어마한 제 세상의 아들이 저 들에 나가서 저렇게 외치는 저 선지자 엘리아다 전부 다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명이야 무명 누군지도 몰라 목수의 아들이야 별 볼일 없어 집안을 스펙을 봐도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헷갈리지 않았어 착각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온다고 그랬어 자기가 뭐가 대단히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수명길라오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내 일을 맡았는지 내가 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막 그냥 뭔가 막 사람이 변해버려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가서 변해버려 맛이 가니까 왜 정체성이 불행해집니까 첫 마음이 맛이 가니까 변해버려 싹 변해버려 변질되어버려 이 세례요한은 전혀 착각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사회관 현장에 나타났어 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얼마나 당황했을 예수님이 누군데 이 하나님이 육체리권 하나님인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데 자기네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 세례를 말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모든 것에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냐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는 것은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가운데에 빠져 죄의 속박에 빠져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어려운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노력도 어떤 윤리 도덕 행위로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한데 이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인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대표에요 죄인이란 그것을 정교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예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것은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전가되어 보니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왜냐 구약실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속죄물 속죄죄물을 다 들고 옵니다 죄인이 죄를 사안받으려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짐승을 들고 와서 구약실에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죄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고백한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대가로 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그냥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아셔야 돼요 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때 이 짐승이 죽음으로 그 사람 죄를 사안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실 때는 다 그렇게 죄인이 죄 용서받으려면 양 염소 송아지 그렇게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용서받는 죄산받는 것이 영적 절차였어요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인간의 죄가 다 짐승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죄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이 짐승이 희생되어 죽는 것처럼 이 짐승이 희생되어 죽는 것처럼 이때 희생제물을 고를 때입니다 고를 때 어떻게 고를 해야 되나 험이 없는 거죠 병들거나 이렇게 무슨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모두 완벽하게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죄 짐승이 허물이 없고 이거 뭐 전혀 깨끗해야 된다 이걸 뭐 짐승이 깨끗해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영적 의미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제물이신 예수가 어떻게 오셨냐 남자의 후손을 고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고지 않고 남자의 후손을 고지 않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 골덕우스 5장 21절에 사도 바오리기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어려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구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소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절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나오는 기회 이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어서 그 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성도라 거룩할 성자 거룩한 분들이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피해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어렵게 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부예배 때는 우리 무속 전도 캠프팀들이 무속인들을 전도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보통 몇십 명씩 한 분들이 와요 어제 오늘 이부 때 온 분은 어정부 사는데 우리 무속 캠프팀 어정부까지 가서 30년 무속 생활한 임철순 이 무속인을 전도해서 그 법당을 다 부숴버리고 다 새로 영접해서 이제 자녀가 되어야지 이부예배 때 조금 전에 드렸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이제 무속인을 하지 말고 나를 자매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요 형제 자매라고 형제 자매 무속 생활을 삼심해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요 다시는 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니 어제까지 귀신 심부름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다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보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살인범도 강도도 도둑놈도 어떤 정과자도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의 시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온같이의 붉은제 진온같이의 붉은제 누구와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저와 사망해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 법적으로 일사부절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면 우리나라 행사법에도 끝이에요 누가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 문제 죄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적 해방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24제자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같이 성부 성자 사미 하나님이 동시에 임한 것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성사미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라는 선포에요 지금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하늘로부터 공식화되는 현장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하십니다 왜 왜 사랑합니까 왜 기뻐한다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순종하세요 완전히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세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그 첫째가 뭐냐 불신자는 거꾸로 살아요 단단단단단 돈하고 살다가 칵 쓰러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원숭에 그것 때문에 불향에 살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필요없어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을에 살면 그런거 더하여 주시느니라 더 보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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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필요한거 보너스로 형통케 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거에요 거꾸로 살아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거꾸로 살아 종교인들은 여러분 종교인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하네요 우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었다고 말씀하시오 혼자 아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라 예수님은 세례요원을 함께라고 세례요원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이 말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의 머리를 이룹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온전히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대로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 책임 하나님 다 지십니다 내가 내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잡고 내가 순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합령하여 선을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백브라운드입니다 말씀 말씀 따라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다 책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갔는데 말씀에 순중해서 성경감독으로 갔는데 그 다음 하나님 다 합령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정의로서 시발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정인 정인 내가 만난 예수의 시도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의 시도가 누구신지 정언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성경은요 신앙상 어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내 생각집은 없고 내 계획집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말씀 따라가 그냥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자꾸 뭘 밤새도록 생각 뭘 생각해 뭘 생각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이 살아나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각만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노력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필요없어요 쫄쫄쫄 따라가는데 손잡고한테 무슨 걱정할 게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손잡고 가면 그냥 가면 되지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꿀밤 말이야 꿀밤 말이야 꿀밤 말이야 어디 가면 왜 가 따로 오면 돼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해 가기 싫어 또 뒤로 맞을 짓으면 짓말한다 그래요 막 그런 의심이 많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막 그렇게 쓸데없는 남들 생각 안하니까 다 생각하면 의심을 하십니까 이 등신아 이 등신아 이 바보야 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끝난 건데 자꾸 그렇게 문제를 말하는 그래도 그렇지 뭘 그래도 그렇지 내 계획이 없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계획 때문에 말씀은 적용이 안 돼요 말 또 한 소리에요 그거 현실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 그 2000년 4000년 전에 지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합리해 버립니다 평생 교획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냥 다 알아요 하나도 정거 없어요 체험 없어요 심지어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아는데 하나도 몰라 뻥이야 뻥 지난주일 남녀 전도회 임원 세미를 통해 제가 남녀 등재를 원리스 플랫폼 원리스 플랫폼 대안을 강조했어요 플랫폼은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은 뭐에요 모이고 흩어진 두 가지 역할이요 모이고 흩어진다 전도회가 두 가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모이는 플랫폼 무슨 모여서 말건데 보금치유와 스미타임 가져라 보금치유 영적 스미 영적으로 그렇게 그런 이걸 실현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그리고 흩어진다 그리고 흩어 지면서 뭐에요 흩어진 뭡니까 24제자입니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삶을 이제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션 실현을 실현해라 그래요 세 가지 미션 그게 뭐냐 3. 미션입니다 잃어버린 친구 찾기 두 번째 새가족 정착학 시키기 세 번째 1인 1교회화운동 우리 청년대학생들 많이 참석했는데 한번 같이 따라봅시다. 잃어버린 친구 찾기 새가족 정착 높이기 1인 1교회화운동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미션이에요. 진정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윤택하게 삶을 살고 싶거든 간증할 것이 생기고 싶거든 처음이 되어지고 싶거든 이 세 가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전도회 다 아니면 청년회 대학부 모든 부터 소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미션이 되어야 돼요. 예원교회 전체 미션이 그래서 이 전도회는요 매월 마지막 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회 모임만 해. 그런 타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 포럼 한 달 동안 받은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포럼하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서 하나님 어떻게 함정에서 이루셨는지 서로 포럼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말씀이 역사하신 것과 말씀이 성취되면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포럼이예요. 성도의 교제에 아름답다고 해서 성계의 교제가 어찌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 그 영적 분위기 그거 한번 가져야 돼요. 한 달 한 번만. 아멘. 그걸 가져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아요. 영적으로 졸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졸아. 예배 시간을 이렇게 떠드는데도 졸아.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놓칩니다. 목숨을 걸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 받으면 한쪽으로 죽어. 그런 마음 가지고. 중요한 인생 격언에 담긴 명심보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경험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긴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번 말씀에 행동해 보세요. 순종에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CBDIP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피입니다. 피. 피가 뭐예요? 프랙티스. 실현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실제로 한번 해봐라. 실제로. 이번 주간에 아니 평생 동안에 이번 한 주간만 내가 말씀 잡고 내가 실현해봐야지. 산미션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은약적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부분에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구나. 2020년 예원계 전성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리를 선포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이사 제자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걸 설명하면서 생존과 실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생존이란 주어진 현실에 단순히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의식적인 질문 없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생존은 그래요.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 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살기 위해서. 생존. 짐승들의 삶. 반면에 사람, 인간의 삶이 뭐냐? 실존이다. 실존이 무슨 말이냐?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가는 삶을 말한다.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실존적 삶이다. 그는 당시에 브라질의 많은 농민들이 생존에만 급급해서 실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같이 새끼 밥 먹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영적 존재다. 사람이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생존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물질축복, 건강축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 먹고 살기 위한 생존본능 그거 가지고 교회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온갖 다 이용해서 내 생존본능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복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구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맹목상 크리찬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할 뿐입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와 복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잡혀있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짐승처럼 살아요. 싹 다 돈 돈 돈 돈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돈 돈 돈 돈 오직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서론에 잡혀가 평생을 보냅니다. 그것이 적은 줄 알아. 왜 한의사 부부가 자살합니까? 아니 젊은 한의사 30대 40대 아참 한참 때 뭐가 얼음당하고 부부가 가족이 다 죽어버립니까? 열심히 돈 벌이라고 한의사 대인데 돈 안 벌어지니까 죽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제 나온 뉴스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같이 생존을 위해서 합니까?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의원경모드, 성도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본질적인 삶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런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지각받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생존 본능이 아니라 실존 본능을 깨닫게 하야 주옵사사 세례완처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분명한 영적 경청사라고 살아갔던 처럼 우리 모든 영계 성도들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실존 본능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도 하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한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나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 안이 일쳐 울려라 보금 중의 보금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한낮 중의 아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진짜로 인하여 진짜로 인하여 슬픈 맘이 있어도 숨질대 인해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나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인하여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보금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장과 예수 구원하신다 영혼 구원을 위해 세시한 성도디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 이해물 해외 승교 헌금 미자려 헌금 본당 헌당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약속예물들 이해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해물을 서지는 곳에 영혼 구원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드린 손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놔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삶을 살았시도록 주께서 경제의 축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이생작품이 되기하시고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도와주옵소서 간증이 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 때문에 온 연약한 자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서준석 청년 이소윤 성도님 홍설화 성도님 박미장 원사님 박홍자 주사님 송태영 주사님 박경홍 성도님 송용순 주사님 송해선 성도님 김광수 성도님 김지훈 랩런트 남민교 청년 또 청년회 김은배 청년회 12명 대학부 김민지 대학생회 3명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마라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여호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의 해답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인도한 한지수 주사님 김광현 장노님 김영미 김경주 주사님 박경영 위사님 홍순학 주사님 최순자 주사님 홍인선 오미정 주사님 이현상 성도님 조형주 성도님 최순자 주사님 전두자들 한사람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용원 죽그레인되었으므로 이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력을 해보시켜 주옵소서 오늘 본연회에 함성한 영국 모리스 성교사님 독일의 안너 크라인 랩런트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이들을 통하여 정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박영춘 시부를 여기가 참석한 문성년 주사님 박지민 성도님 박하민 성도님 하나님 유가족들을 이루하시고 이제부터 가문 복음을 시작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온 가족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이소로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지의 축복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를 따라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또 참석하신 우리 영국 독일에서 오신 우리 성교사님과 랩몬트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 해방자의 삶을 살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24제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1인1 교회와 운동과 신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해보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 해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적용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영적 지갑 변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1인1 교회의 미션을 가지고 사질적인 믿음의 무한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24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회복되어지는 기증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약하지만 환한이 환절하시고 우리텐대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원양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걸음을 맡은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뤄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양의 백성 우리는 원양의 백성 우리는 원양의 백성 이색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거이소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안 내면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 본능으로 불신자처럼 동물처럼 이 땅에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실존의 의미를 가지고 영적 정체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의 사람들 해외지계의 모든 성도를 잘하는 엠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표 2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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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내려주소 생생명 주셨구나 주여진 성령이 가르소 이를 향해 살기 열어라 주여진 성령이 가르소 항상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동경 우리 동경이 가르소 이를 향해 살기 열어라 주여진 성령이 가르소 항상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동경이 가르소